안녕하세요 슈퍼키즈에요. 오늘은 케이크를 꾸며볼거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케이크를 꾸며볼거에요. 여기 하얀 케이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MMN 초콜릿을 가지고 케이크를 꾸며보고요. MMN 초콜릿 말고도 여기에 과일, 오리, 러버덕, 젤리 같은 것도 같이 해서 데코레이션 해볼거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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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네! нельзя 꾸며볼거에요 감사합니다. 됐ordnung으로 오니 Gomкі 회식으로 distintكم 정우 hormone nymi 네 어떤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파인애플, 키위, 거봉 다 있네요. 맛있게 꾸몄어요. 우리 이제 이렇게 맛있게 꾸민 거 먹어볼 거예요. 네. 먹어 볼까요? 네. 네. 먹어보세요. 맛있나. 과일도 먹어도 돼. 어. 과일도 먹어도 돼. 웅. 웅. 어때요? 맛있어? 만들어 먹으니까, 꾸며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같아? 네. 우리 케이크 신나게 만들었습니다. 슈퍼키즈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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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